선전 마지막 팀입니다. 최고의 폰반팀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덕가리, 동산가리가 타들어가며, 열아홉 살 먹은 큰 냉두기가 동사물로 제조를 했다. 기름이 길길 흐른다. 잡으려, 꿀끌 영실한다. 정말 싹다. 아파만 저 꼴친 상배, 글럭지 떨어진 것. 양배, 글럭지 떨어진 것. 수구랑 몽뱅이 부러진 것. 정말 저녁 장난하다. 이 쪽 꼭대기 부러진 것. 사람으로 한 길을 쥐고 보면, 나는 꿈을 찾으리니. 주변 집에도 갈만 하고, 네가 집에도 갈만 하고, 동네 잔치도 걸릴만 하구나. 화이! 멋지기 파는 녀석은 자자. 꿈 꿀려 있으란다. 정말 싹다. 파는 녀석은 자자. issäam. 자자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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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붙이면 도 떨건데? 짜자잔, 짜잔, 짜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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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파는 녀석이오, 파는 녀석은 몇 녀석은, 만 불뮤 marche fait day to die place. 만두도 잘 틀고 900에 깔이버 che Mode sing. 성도라 호박염 성도라 수수염 성도라 수수염 성야가면 뽕녀시고 성도라 파랑염 성도라 파랑염 전라도라 후기자염 전라도라 후기자염 베이지도는 말려시고 아티브도는 말려시고 음성하면 고추염 음성하면 고추염 기름이 살짝 흐른다 기름이 질그르르네 흐름이 번뜩하구나 어디다 봐라 터져 그냥 내 말 듣고서 이리와 이리 오라면 이리 오소 맘을 잘하면 터져 내 말 듣고서 이리와 내 말 듣고서 이리와 좋은 양반 300원이 지와 지장이 나온다 일랑 소산에 겨떨어지고 요래 옆반에 겨떨어진다 가져갈테면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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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다 다 되다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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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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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지금 멈춰 놔 농부들의 꽃게임이 벌어져 있습니다. 농민들과 노동자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그들만의 사랑과 투자의 강렬을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 책이도 말하고 있습니다. 박의 정신 이것이 바로 상생입니다. 우리 같은 어둡은 거른들이 무엇을 알고 있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땅도 못한 우리들이 있잖아. 순수한 어둡은 독략자들에게 못해 그런데 저기 서울하고 여의도에 못두신 양반들 제발 희족들이란 말이오! 남의 풍과 땅을 뺏고 정신과 정신을 뺏고 고대한 시기에 처한 양반 그 양반들이잖아! 진정 낭붙일거지라! 인간은 말이오! 헤매란 의미에서 천부가다! 천부가다! 거짓놀려! 크리스로!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예수축사 이 가라니, 이 가라니, 산림을 고여 노토라, 노토라, 노토라 올바라, 이 마라니, 이 가라니 가만히 산림을 고여 Sommer, 이 가라니, 이 가라니 일어나는 거, 이 가라니 만점의 눈에 상힌해주세요 이 가라니, 이 가라니, 이 가라니 화만 흘릴 분이, 세게 지내 이 가라니, 이 가라니, 이 가라니 EL.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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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또다가 오또다가 혼만 살고 있는 아마 그때 사냥은 거짓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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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 눈물이 흐르네 어디가 쌍는 몸이 물들어져있고 쌍이만 하나 돌려 쌍는 몸이 가고 가고 쌍이만 하나 돌려 쌍은 몸을 grasp 띵알이 찾는데로는 도끼가 됐바 고백을 찾는데도 반 됐바 아이고 이분 어디서 안기면서 나왔어? 저런 분이 제일 좋으신 박수하는 짓이야 옆 장식 똥꾸녀근 찐덕찐덕 옹기 장식 똥꾸녀근 파삭파삭 기름 장식 똥꾸녀근 민질민질 바글 장식 똥꾸녀근 딸랑딸랑 소금 장식 똥꾸녀 다같이 박수 안 놓으십시오 박수 안 놓으십시오 이렇게 놔야 재밌는거야 자 아부짜론 우리 은성꾸바 축제가 무탈 없이 이럴 때 잘되라고 여러분들 다시한번 고맙습니다 하나님 전 부처님 전 신령님 전 신령님 전 한라신 전 남녀 호랑개 전 다시한번 비나이라 승리님 전 동영상 축제 승리님 전 승리님 전 이제 끝났다 끝났습니다 뒤에서 마이크 잡으니 나를 들어가라는 줄 알고 마이크를 잡고 우리 사이까지 불안하게 3일간에 품방 경연대회 첫째 날 마지막 멋진 모델을 해 주신 최고야 공간팀에게 다시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랏